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강원도의 사전투표율이 32.64%로 높게 나오자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뒤 지난 대선을 제외하면 민주당 후보들의 득표가 더 많았다며 정권의 무능을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유권자들이 결집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중앙당 차원의 사전투표 동료가 있었고 선관위가 수건표를 도입해 사전투표의 안전성이 확보되면서 보수층이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.